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아까 우리 애기, 애기 좀 봐주시고 잠깐. 애기들이 여기 나와요? 네. 우리 딸네 가족이. 근데 아까 특창하는데 막내가 안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장. 저는 여기 유카이파 다음에 체립에 칼림에서 교회 다녀요. 근데 오늘 어느 교회 다녀요? 오늘 칼림에서 교회 다녀요. 오늘 롤만인다 교회 오셨다고? 롤만인다 교회 지금. 여기 팀에 아까 까름장 엘다선. 엘다선. 수상하러 여기. 근데 까남쟁이가 막 울어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기가 싫지 않아서. 애들 타고. 네. 네. 여기도 입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Since then. 네. 네. 네.